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확실해, 이거? 경찰이 제대로 찍었어. 그 또라이 X끼를 맞아. 지금부터 니들로 모를 수 있게 딱 하나만 생각해. 무조건 범인. You're my friend. 개X키. 기곤날 X끼를 그냥 놔둔다고 했습니까? 국에서 온 기분이라. 그 X끼가 범인이면 안 되는 거죠, 아니야. 네가 아직 날 잘 모르지. 이거? 수리 들기면 오랜 los, 유업! 일렬! 한글자막 by 한효정